진짜 베이직이다 무슨 일 하세요? 무슨 일 해? 무슨 일 하세요? 지금 학생이죠 무슨 일 하세요? 학생 무슨 일 하세요? 지금 휴학 중이고요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일 하세요? 자파점 하는데요 직업이 뭐예요? 고등학생 무슨 일 하세요? 네, 여기서 분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? 반찬 가기를 하는데요 직업이 뭐예요? 직업, 여기 앞에서 일하고 직업이 뭐세요? 상담사예요 직업이 뭐세요? 주부예요 그냥 저도 전업주부입니다 직업이 뭐세요? 지금은 가장 주부예요 그럼 지금 무슨 일 하세요? 지금 취업 준비 중이세요 취업 준비 중이세요? 직업이 뭐예요? 저는 학생이에요 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? 개인 정리점 운영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? 일이요 지금 대학교 휴학하고 공익근무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 하세요? 무슨 일 하세요? 무슨 일 해? 무슨 일 해? 일하고 있어요 Henry faces 미천 아니요 왜요? 이렇게 이렇게 조정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